1월 4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목요일 제1독서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소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알렐루야 복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크리스토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이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이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토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우리의 삶은 만남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만나다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 형태는 마의 지옷받침인 만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 형태를 보고서 뜻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마주보다라는 단어에서처럼 마의 지옷받침인 맞이라는 단어는 서로 같이 함께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다에서 나다라는 단어는 출발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만나다라는 단어는 마주보고 서로 같이 함께 출발하다라는 나름의 거창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좋든 싫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 만남들이 소개됩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과 두 제자들이 만남을 갖고 관계를 지속해왔고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의 집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제자 중 하나는 안드레아였는데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안드레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안드레아와 다른 제자처럼 예수님 묵었던 방에서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 이야기는 참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러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은 안드레아의 형인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베드로에게도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부터 비롯되는 우리 교회의 형성 그리고 태동과 관련된 만남이니 참 그 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들로 이루어진 오늘의 복음을 통해서 저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눈 후에 기도하는 문구죠. 복음서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에서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언급됩니다. 물론 목자와 양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서 양은 꽤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양은 원래 뿔이 있었고 털도 별로 없으면서 털거리를 해서 그렇겠죠. 거친 성격을 지닌 그러한 야생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에 의해서 사욕되면서 이제는 인간을 위협하는 뿔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고 성격도 온순하게 변화가 되어서 야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의지하고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양들은 스스로 털갈이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의 무게 때문에 숨이 막혀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인간이 사라지면 양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양은 그야말로 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만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목생활을 하면서 양을 키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자신들이 키우던 이 어린 양을 속죄의 의미에서 번제물로 바쳐왔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그 속죄의 의미로 희생되는 하느님의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사관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이러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1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와 같이 하느님의 어린 양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우리는 매미사 때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공관복음사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고기 잡던 어부였죠. 그런데 요한복음사에서는 사뭇 다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는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고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예수님의 묵으시던 곳에 함께 묵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공관복음사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안드레아와 또 다른 제자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만남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더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렇게 멀리 있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곧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로부터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대제국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늘 외부로부터의 부침이 많았던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 사상은 너무나 당연한 몸부림이었죠. 동생 안드레아는 형 베드로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유대인의 정치적인 메시아라기보다는 만 백성의 차원에서 배에서 해방하고 속량하는 그러한 구원자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느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자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죄에서의 속량과 구원을 희망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만남이라는 인연들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운데 가능하고 이 만남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난히 눈여겨보다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눈여겨보며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예수님도 요한의 아들 시몬을 눈여겨보시면서 케파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눈여겨보시며 참으로 많은 만남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경애감과 구원과 속량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사 중에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룩한 성체요 주님의 몸과 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오 새 생명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성체요 고룩한 성체요 신비의 성사요 주 예수 우리와 온 몸을 이루네 우리의 형제 만나서 주 안의 하나 되리라 거룩하신 예수 성체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저에게 명을 내리시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틈나는 대로 제 생각의 머리를 당신께로 돌려 불만 없이 순종하고 투덜거림 없이 참고 황종 없이 즐기고 낙담 없이 참회하고 끊엄 없이 진지하게 하소서 당신을 겁내지 않으면서 두려워하고 조금도 교만하지 않으면서 남들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